3일정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지영입니다. 3월 1절에는요. 오늘 현장 갔다 올 텐데 미세먼지 이후로 이 바삼이 취소됐고요.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는 언니에 따라 통일하러 현장에 가볼 거예요. 그러니 안전운전 잘 갔다 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10시에요. 2년씩 하거든요. 채널 꼭 틀어주세요. 그리고 3월 1절에는 영화바 그리고 다큐멘털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 꼭 보시고 음... 아... 저는 우리 식구들은요. 3월 1절 책 긁기는 오늘 잘 할 겁니다. 어... 아시다시피 어... 베트남은 사랑하는 세계의 국음과 그리고 덤프 그리고 세계의 인사까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아... 두고 걸어요. 여러분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. 참! 방향 알려드릴게요. 음... 시청자님과 감사한 방향은 아마 3월 5일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오늘 날 기대해주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다inä오겠습니다. 썸보는건 כ 그 이 내가 廻